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에이터 친구인 리안이가 스튜디오를 새로 오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튜디오도 놀러 가보고 저녁에는 또 메이크업팀 친구들을 만날 예정이라서 일단 우선 처음으로는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얘는 제가 또 두 통을 동시에 쓰고 있거든요. 하나는 욕실에서 쓰고 있고 오늘은 또 새로운 통을 깨줄 거예요. 2020에 MD픽으로 뽑혔다고 해요. 기초 화장품 보면 추출물 몇 프로 함유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은데요. 얘는 실제 지리산 벌꿀이 38.7%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얘는 이미 올리브영에서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꿀템으로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이제 가을 겨울철 딱 환절기가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손이 쓱 가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았는데 딱 환절기가 오고 나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허니 마스크로 손이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화장품을 주섬주섬주섬 뒤지닥거리다가 허니 마스크 보고서 얘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너도 나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아는 겨울철 보습 꿀템은 허니 마스크. 확실히 다른 보습 제품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좀 굳거나 마르거나 딱딱해지잖아요. 얘는 뭔가 쫀득쫀득한 이 촉촉함이 시간이 오래 지나도 굳지가 않아요. 얘는 이미 써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얘는 내가 바르고 나서 드라마 한 편을 다 보고 나서도 이 촉촉함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정말 속건조가 심한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보습도 잘 채워줘서 고급 스파샵에서 영양팩을 받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쓱쓱 진짜 근데 이미 올리브영에서 너무 유명한 제품이라서 얘는 더 뭔가 말하기가 약간 민망한 제품이기는 하죠. 너무 유명해가지고 저는 오늘 아침에 가볍게 사용을 해줄 거라서 얇게 한두 겹 정도만 사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바로 세안을 하기도 하는데 조금 더 각질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거는 이제 올리브영 같이 가면 판매를 하는 세안 해면이에요. 가볍게 안쪽에서부터 바깥쪽까지 쓱 닦아내주면 노폐물 제거도 도움을 주면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해주니까 피부에 자극도 덜하고 사용을 했을 때 부들부들하게 닦이는 느낌도 괜찮더라고요. 이거랑 또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많이들 아는 스크럽! 스크럽이랑 사용을 했을 때도 스크럽이 조금 자극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허니 마스크랑 꿀조합으로 같이 많이들 섞어 쓰잖아요. 그럴 때도 이렇게 해면으로 같이 닦아냈을 때 자극이 덜해서 좋더라고요. 사용하고 나면 저 지금 허니 마스크만 사용을 했는데도 피부가 진짜 바로 쫀쫀해지는 것도 느껴지고 이게 진짜 꿀광 채워주는 느낌으로 진짜 괜찮거든요. 스킨케어 제품들 중에서는 이거 허니 마스크 추천을 해요. 완전 잘 쓰고 있어요. 끝! 일단 오늘도 제가 패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사각 엠보 페스트 하나랑 하나는 또 이제 고가 라인의 패드가 와가지고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거의 1년을 꽉 채워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지금 샘플이 하나 더 왔어요. 하나는 엄청 두꺼운 패드가 왔고 올려놨을 때 사각형 엠보 총 두 가지 테스트가 더 왔는데 이 중에서 어떤 엠보 면을 선택을 할지 더 못 골랐어요. 제가 패드 테스트를 지금 한 4차, 지금 5차까지 왔거든요. 면을 저는 비건 면을 계속 고집을 했었다가 고집이 엄청 세가지고 비건 면을 고집을 해서 비건 면으로 지금 한 4차까지 끌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비건 면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쓰면 쓸수록 고민을 하다가 결국 4차에서 다 뒤집어 엎고 뒤집어 엎고 고민을 하다가 4차에서 다 뒤집어 엎고 이번에 지금 5차에서 이거 뭐야? 면 왜 이렇게 좋아? 뭐야 이거? 지금 새로운 면을 새로 다 테스트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면 왜 이렇게 좋아? 약간 이렇게 생긴 면이거든요. 엄청 두꺼워서 아직 제가 자세히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면이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드는 애가 하나 왔어요. 완전 고집쟁이였다가 고집이 살짝 꺾이고 지금 패드 테스트를 5차까지 지금 와서 5차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바이오 힐보 프로바이오 덤 리프틱 앰플 사용을 해줄게요. 사용하면 뭔가 피부가 쫀쫀해져가지고 요즘 잘 써주고 있어요. 그 영양 앰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잘 써주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확실히 쫀쫀해지고 화장도 잘 먹는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달바의 워터풀 톤업성 크림 아까도 봐서 알겠지만 요즘에 제가 집에만 오면 계속 패드 양쪽 볼에 올려놓고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분질문질 해보고 또 문질문질 해보고 여러분들 어떤 패드를 좋아하는지 물어보기도 했었잖아요. 도저히 저는 못 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뭔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런 기회는 만들어 보거나 여러분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너무 받고 싶어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 아니면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지금 만들고 있는 저 패드는 언제쯤 세상 밖에 공개가 될지 감을 못 잡겠어요. 이렇게 베이스까지 깔아줬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항상 쓰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입니다. 저한테 파우더 추천도 어떤 분이 여쭤보셨는데 저는 거의 항상 언제나 메이크업 포에버 위주로 쓰고 있어요. 확실히 그 루즈 파우더 중에서 엄청 가벼운 타입이라서 얘를 추천을 하는데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 드렸을 거예요. 탁 쳤을 때 가루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애들이 확실히 가루가 가볍고 곱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가루가 고운 애들을 써야지 나중에 모공 사이를 잘 메꿔주고 뭉침이 덜하거든요. 몽실몽실하게 끼이는 현상이 최대한 덜 일어나기 때문에 탁 쳤을 때 가루가 위로 잘 올라가는 애들을 써주세요. 그리고 브러쉬에 묻혔을 때도 최대한 고르게 이렇게 묻힌 상태에서 통통통통 잘 쓸어서 고르게 얇게 얇게 펴주세요. 앞뒤로 잘 굴려가면서 혹시라도 양 조절이 진짜 진짜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곽을 진짜 많이 쓸어주고 남은 소량으로 안쪽을 쓸어주세요. 보통 안쪽 위주로 먼저 쓸잖아요. 그러면 브러쉬에 양이 너무 많이 묻어있는 상태로 두드리다 보니까 모공 사이사이에 잘 고르게 묻지 않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쓸어주는 거예요. 묻어있는 상태로 막 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뭉치죠? 어때? 상관없어. 외곽은 내가 피부에 뭉쳐도 잘 티가 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머리카락이 잘 달라붙지 않도록 해주니까 상관이 없고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소량으로 톡톡톡톡 두드려주는 게 훨씬 더 뭉침도 없고 오랫동안 베이스 상태를 예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꿀팁이에요.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는 피카소의 108번 브러쉬입니다. 원래 블러셔 용도로 나온 브러쉬인데 모가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쉐입 모양도 딱 피부에 쓸어주기 좋은 쉐입 모양이라서 저는 페이스용으로 잘 써주고 있어요. 눈썹은 릴리바이레드 사용을 해줄게요. 약간은 카키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그림자 쉐이딩으로 외곽도 쓸어줍니다. 이제 플린을 사용을 해서요. 먼저 베이스부터 깔아줄게요. 브러쉬가 완전 깨끗하죠? 제가 어제 브러쉬를 빨아가지고 브러쉬가 왕 깨끗합니다. 지금 컬러가 거의 티가 안 나가지고 조금 더 진한 컬러 바로 사용을 해줄게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약간 이렇게 속쌍이나 이렇게 눈을 떴을 때 무쌍이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총알 브러쉬 사용을 해주는 게 가장 활용도가 높긴 한데 저는 이거 피카소의 777이에요. 예전에도 영상에서 몇 번 이 브러쉬 좋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눈을 떴을 때 약간 옅게라도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살짝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위주로 음영감을 조금 깊게 넣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내 눈이 깊이감을 줄 수 있는 꿀팁이고요. 무쌍은 위를 트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언더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쌍이나 속쌍 그리고 눈이 잘 부어 보이는 분들은 특히나 또 화장을 했을 때 잘 지워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눈 앞머리 쪽 음영을 살짝 넣어주는 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넣어줘야지 눈을 떴을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눈을 조금이라도 살짝 게슴츠에 떴을 때 보이는 이 볼륨감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다 채우면 너무 까매지듯이 눈이 너무 탁해지니까 앞이랑 뒤만 살짝 음영을 넣어주고 언더 그리고 여기 있는 베이지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아까 눈썹에 사용했었던 릴리바이레드의 가장 진한 컬러 있잖아요. 딥 나잇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눈꼬리 쪽 라인 살짝 길게 빼주듯이 쭉 연장시켜 줄게요. 아까 베이지 컬러를 사용을 한 거는 애교살을 밝혀주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약간 섀도우로 컬러감 정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딥한 느낌으로 무드 있게 연출을 해줄 거예요. 일단 슈퍼 슈퍼 롱 래쉬로 내 짧은 속눈썹을 살짝살짝 뭉쳐주듯이 콩콩콩콩 제가 영상에서도 완전 극찬했었던 피카소의 콜레지오니 트위저인데요. 다른 트위저도 써봤는데 확실히 근데 이 트위저가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에뛰드 마스카라까지 같이 한 번 더 사용을 해서 길어진 거 보이시죠? 한 번 더 트위저로 잡아주기 제가 속눈썹 관련된 영상은 위에다가 걸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속눈썹 이런 짧은 속눈썹도 예쁘게 마스카라 하는 꿀팁 영상 올렸으니까요. 그 영상 참고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블러셔는 네이밍에 홀드 사용을 해줄게요. 매장에 찍고 싶어요. 이곳에 있는 마스카라 귀여워. 나 이제 리아님의 스튜디오 가야 새벽 10달이라. 뭐야 그 두어. 우야 도착했어 봉철엄농철팀인데? 봉철엄농철팀? 오 그러니까 리안이 없이 지금 다 모인거야? 뭐야 소파 이거 뭐야 어디거야 나 요즘 소파 관심 많은데 여기 너무 좋다 소파 이거 완전 편하다 어서와 얘들아 이곳은 헤어스타일 맞지? 오 너무 좋다 뭐야? 나 요즘 멋있는 샷 이런걸로 한다 이거 멋있는 샷 이렇게 찍을 수 있는거야? 전혀 멋있지 않은데?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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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거야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이 멋있는거야 하나도 멋지지 않은데 아 약간 그거네 조이 샷이네 약간 이런거지 약간 조이 조이 이런 느낌인거잖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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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곳에서 이렇게 로프 찍으면 되는거야? 어 어어 이런걸 해야된다구 알겠어요 어? 어딨어? 어? 제일 맛있어 너 집이야? 잠깐만! 내가 지금 청소기? 청소기? 어머! 나랑 남은 친구가 지금 청소기가 들려 블랙업 거야? 어? 얘야 진짜? 둘이 바지개 꼭꼭? 저거랑 초록색! 아 초록색도 있어? 초록색! 이 둘 왜 똑같아? 귀여워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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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비수 포크 왔다 드디어 왔다 제일 유니크하게 생기는 양아 이거 케이크야? 옷도 짱 귀엽다 열정적인 그녀들 열정적인 그녀들 귀여워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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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들어있는 그녀들 아 교재 그 한 장이야 지금 계속 피드백 듣고 있거든 저거 수부지 용의 필링이야 필링이야 필링? 어 필링 성분이라서 면 위주로 봐주면 좋아 그냥 그 약간 벽돌 모양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자각이라고 붙였어 저녁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하고 친구 비슷해 가요 아 으 으 으 2 매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